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찬입니다. 다이어트는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 쓰는 일기 같아요. 하기는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저도 오랜만에 숙제를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지 딱 한 달 만에 체중 10kg, 체지방 6kg를 뺐습니다. 운동 선수도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 좋은 다이어트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방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과 식단으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물론 살을 빼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요요. 저도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요요 한 번 오면 그럼 요요 방지에 가장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다이어트 기간 동안은 4분할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상체를 싹 다 털어줍니다. 가슴, 등, 어깨, 마지막엔 하체. 저의 목표는 근손실 없는 체지방 커팅이었기 때문에 웨이트를 끝내고 매일 40분에서 1시간씩 유산소를 진행했습니다. 체지방을 빼는데 가장 좋은 건 유산소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운동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도 많이 먹으면 유지는 가능하지만 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18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로 양을 제한하고 4번에 나눠서 먹었습니다. 1800에서 2000을 먹더라도 탄단지의 구성 비율이 중요한데 탄수화물은 밥, 단백질은 닭가슴살, 지방은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2번은 닭, 닭가슴살, 야채를 먹었고 2번은 휴대성과 간편성을 고려해서 닭가슴살 쉐이크를 갈아 마셨습니다.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이어트할 때 음... 내가 얼마나 먹었지? 앞으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글에 들어가시면 이런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받아서 체크하면서 먹었더니 아... 내가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3일을 먹으면 보통 질립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의 종류를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이런 운동 방법과 식단으로 한 달 만에 체중 10kg, 체지방 6kg를 뺐습니다. 아 물론 근손실도 안 났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꼭 성공하세요. 화이팅!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